이래저래 천신만고 끝에 토끼를 잡어 펼주고 여차저차 이래저래 벼슬짜리 준단 말에 꼴딱 속아 신나서 용궁 따라 들어온 토끼 용왕의 한마디에 정신을 차리는데 내 여봐라 어서 토끼 배 가르고 간서울 김에 식지 않게 소금지가 올리거라 토끼가 생각하기를 저놈한테 속절없이 끌려와서 꼭 죽게 되었구나 한께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없이 척 내밀며 자 내 뱉다 보시오 저놈이 배를 안 있다 이려고 잔말이 무슨 볼 줄 알았더니 저놈이 배를 화랑 내미는 것이 또한 피로곡절이로다 니가 무슨 할 말이 있을테니 어서 해보아라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보지 듣지 않으실텐께 두말만 보내 뱉다 보시오 어서 말을 하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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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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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